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 예뻤어요. 어? 그런데 도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다같이 도끼야 일어나 하고 소리쳐주세요. 도끼야 일어나. 아우 누가 날 몰라 졸린데. 어 안되겠어요. 다시 한번만 시작. 도끼야 일어나. 아우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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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애들이 많다. 어? 난 도식이야. 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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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도식이. 어? 그런데 지금이 몇 시야? 어? 어? 어린이집 갈 시간이다. 어?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어? 어? 나 우리 친구하고 같이 갈 거야. 어? 어? 우리 친구는 이름이 토순이야. 다같이 토순아 하고 불러봐요. 시작. 토순아. 어? 어? 누가 불러? 어? 어린이집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네. 안녕. 내 이름은 토순이. 토순이. 토순이야. 어? 야.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야. 어? 그래. 어린이집에 가서 좋은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근데 너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니? 어? 이 가방 속에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셨어. 어? 뭔데? 한번 보여줘. 보여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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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만히 있잖아. 가방 속에 뭐가 있니? 짠. 와! 방금 틀이다. 방금 틀이 먹고 싶다. 우리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우리는 친구니까 같이 먹어. 그래. 친구니까. 어? 또 뭐가 있어? 어? 아까만 기다려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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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카우다. 만난카우 먹고 싶다. 같이 먹자. 그래. 같이 먹자. 우리는 친구. 우리는 친구니까. 같이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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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이야. 내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누군데? 어? 온몸이 새까만 토끼에요. 어? 새까매요? 어? 이름이 까미야. 까미? 근데 아침만 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어? 어? 도시가 놀자. 도시가 나하고 같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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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어? 그럼 같이 놀아야지. 싫어요. 왜? 어? 못생겼어요. 어? 못생겼어요? 어? 못생겼어요? 어? 까미는 너무 새까매요. 그래서 난 까미하고는 안 놀아요. 어? 그래도 같이 놀면 재밌을텐데. 네? 어? 저기 온다. 어? 까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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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친구들아. 여기 있었구나. 어? 어? 안녕. 도시가. 도시가. 안녕. 안녕. 아이 참. 아이. 난 너고 안 논다고 그랬잖아. 어? 도시가. 우리 같이 놀자. 어? 너도 토순이로구나. 안녕. 안녕. 우리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놀자. 안돼. 같이 놀면 안돼. 어? 왜 나하고 같이 놀면 안돼. 넌 못생겼잖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 그건 네 엄마 생각이고. 넌 못생겼어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못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죠? 응. 나는 얼굴이 까매서 그렇지. 이 귀여운 토끼에요. 너 그리고 엄마 아빠 bar 말씀도 잘 듣는 착한 토끼에요. 하니까 같이 놀자. 너 흔잔 우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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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Bailey economy world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같이 놀자. 어때요? 너 혼자 노세요. 얘들아 나하고 같이 놀아줄래? 고마워 고마워 야 근데 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뭐가 들어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여기에는 말랑카우가 있어 말랑카우 나도 조금만 줘 안돼요 왜? 이거는 나 혼자 먹을거에요 나도 조금만 줘 싫어? 안줘요 나도 먹고 싶은데 왕꿈토리도 있어요? 왕꿈토리도 먹고 싶다 안돼요 내꺼에요 나도 먹고 싶어 조금만 줘 안돼요 안돼요 비눗방울이다 비눗방울이다 비눗방울 나도 조금만 빌려줘 같이 놀자 안돼요 내꺼에요 조금만 빌려줘 5분만 안돼요 비눗방울 아까워요 재미있다 저쪽에 갖고 놀자 재밌다 오케이 우리 저쪽 가서 놀자 그래 그래 가서 놀자 아가미가 불쌍하다 왜냐면 이걸 죄송합니다 가미 친구들이 나빠요 어린이 여러분 요다음엔 친구들 막 때려줄거예요 그럴까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애들이 나만 왕따시키는 거야 나하고 난 놀고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나만 퍽기깜이야 어? 무슨 누구야? 나 개구리 왕론이야 개구리 왕론이? 그래 너 왜 울리고 있어? 친구들이 나하고 난 놀아 그래서 미워 나 친구들 막 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왜? 친구들이 너하고 안 놀아도 미워하면 안 돼 왜? 조금만 기다려봐 곧 너의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정말일까? 그럼 그럼 그래 기다려 기다려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자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까만 토끼 까미는 친구들이 놀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또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상한 친구의 이름은 바둑이였어요 이 바둑이는 아주 욕심 많은 어린이였어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난 초콜릿은 먹고 싶어 젤리도 먹고 싶고 마이쮤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은데 엄마는 그런 걸 안 사주고 날더러 밥만 많이 먹으래 밥은 맛없어? 된장찌개를 많이 먹으래 된장찌개는 냄새나 김치찌개를 많이 먹으래 김치찌개는 매워 고등어를 많이 먹으래 비려 고등어는 비려 햄소세지를 많이 먹으래 햄소세지는 비려 느끼해 그런데 아까 보니까 토끼들이 가방 쪽에 먹을 게 많이 있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기다리다가 친구들이 오면 애들 가방 속에 있는 맛있는 화자를 빼서 먹어야지 헤헤헤헤헤헤 여기 수박이 있자 아 잘 놀았다 그지? 아 그래 잘 놀았다 아 그런데 우리 동네에 바둑이라는 친구가 있어 누군데? 바둑이는 엄마도 바둑이고 아빠도 바둑이고 아빠도 바둑이고 할머니도 바둑이야 어우 바둑이 바둑이로구나 응 근데 친구들 먹는 걸 막 뺏어 먹는데 어 욕심쟁이다 푹 뭐? 엄마도 를 지금 푹 푹 때렸는데 누구지? 푹 어? 얘들아 너희들이 때렸니? 아니 뭐 아니야? 어 이상하다 푹 푹 어? 누구야? 누구냐고? 나다! 어? 어? 바둑이다 바둑이 히히히 안녕 안녕 아 너 근데 가방 속에 맛있는 거 있지? 어디 한번 보자 왜이래 이러지마 이러지마 왕꿈틀이다 먹고싶다 안돼 이거 내놔 내꺼야 어 내놔 내가 먹을꺼야 남의꺼 막 뺏어먹으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니야 이거 내가 먹을꺼야 그럼 우리 같이 나눠먹자 안돼 나 혼자 다 먹을꺼야 그러면 욕심쟁이야 욕심쟁이라고 얘들아 내가 욕심쟁이야 어 아니야 난 바둑이야 야 그렇지마 내놔 아 안돼 이거 어디 보자 와 말렁카우 드린다 말렁카우는 안돼 이건 안돼 야 이것도 내가 다 먹을꺼야 아 그럼 안돼 야 그렇지마 너 자꾸 그렇게 남의꺼 뺏어먹으면 이빨 다 썩어 뭐 뭐 뭐 뭐 이빨 다 썩어 얘들아 이런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니 응 응 근데 아직은 안아파 괜찮아 난 이걸 먹을꺼야 안되지 애놔 애놔 야 우리 안되겠다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자 응 응 응 가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도망을 쳐 내가 저 조끼들을 잡아서 맛있는걸 뺏어먹어야지 얘들아 조끼가 어디있는지 가르쳐겨 어디있니 얘들아 몰라 아 저 위에있다 야 뭐야 도망가자 아 도망갔네 어디갔지 얘들아 도끼 어디있니 야 뭐야 아 저 밑에있다 저 밑에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디갔지 얘들아 도끼 어디있니 에 에 아 여깄다 아 도망가자 아 도망가자 아 아 이렇게 도끼는 그만 걸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어 도끼는 그만 발목이 삐고 말았어요. 큰일 났어요. 바로 그 때에 우리 까미가 나타났어요. 어? 어? 왜? 도시가 너 왜 그래? 왜 거기서 누워있어? 집에 가서 자. 나 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넘어졌어. 어? 왜? 왜? 어? 미쳐나? 내 맛있는 과자를 바둑이가 뺏어 먹으려고 쫓아와. 그래서 도망치다가 넘어졌죠. 어? 바둑이가? 바둑이? 나쁜 어린이다. 친구들 먹는 거 뺏어 먹으면 욕심쟁이인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아? 네가 도와줘? 어? 걱정 마. 내가 바둑이를 잘 타일러서 보냈게. 아? 어디야? 저기 넘어졌구나? 아? 야?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말랑카우를 뺏어 먹어야지? 안 돼. 아 넌 누구야? 어? 난 까만 도끼 까미야. 야 비켜. 난 지금 맛있는 거 뺏어 먹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 엄마 뭐? 뭐라고? 남의 거 뺏어 먹으면 착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아버지야. 그러지 말고 너 엄마한테 사달래. 엄마가 안 사준단 말이야. 아빠한테 사달래. 아빠도 안 사줘. 할머니한테. 할머니도 안 사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안 사줘. 왜 할머니한테. 왜 할머니도 안 사줘. 왜 할아버지한테. 왜 할아버지도 안 사줘. 그럼 먹지마. 야야야야. 나 저러 빼러 먹을 거야. 안돼. 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니네 아빠가 누군데? 단원경찰서 김순경이야. 뭐? 뭐? 단원경찰서? 너같이 나쁜 어린이는 붙잡아 간대. 미안해. 미안해. 이제 네 친구들 거 뺏어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을게. 안 뺏어 먹을게. 집에 가. 갈게 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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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집에 갔다. 집에 갔어.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어? 큰일 없어? 우리 두식이가 못 일어나. 어. 두식아. 어. 고마워. 어. 까미아. 너 때문에 바둑이가 도남을 갔어. 근데 왜 못 일어나는 거야? 어? 왜 못 일어나? 어. 발목이 비었어. 힘이 없어. 어. 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병원. 안 돼요. 앰뷸런스 부르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어. 내가 호해 줄게. 아. 시작. 후. 후.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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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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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호해 주세요.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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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eached here. 우리 모두 다 같이 포식아 힘내 하고 소리쳐 laying here. 시작. 힘을 내야 해. 힘을. 상당히 힘을 내야 해. 심. дев군은 많이 했다. 힙이 났다. 힙이 났다. 까미야 고마워 까미야 너 때문에 바둑이가 도망갔어 바둑이 나쁜 어린인데 내 과자를 막 깨서 먹으려고 그러다 도망갔어 그래 그래 이제 보니까 까미는 좋은 친구야 그래 야 야 너 까미 과자도 먹어 어 어 괜찮아 안 주세 우리 이거 너 먹어 괜찮아 우린 친구니까 친구니까 그리고 왕쿡토리도 너 먹어 어 괜찮아 우린 친구잖아 어 고마워 그리고 아까 장난감 안 줘서 미안해 장난감도 너 가지고 놀아 어 나 연말이고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와아아아아아 우린 친구니까 우린 친구니까 으 고맙다 친구들아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리 와요 우리 토끼들은 까만 토끼 하얀 토끼 서로서로 사이좋게 놀게 되었어요 어린 여러분들도 서로 사이좋게 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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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